송파동산역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성수, 심도 및 방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이윤섬으로 바람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판차용기를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란트 고객, 찬밭은 찬밭의 측대로 가실 분은 잠시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플란트 고객, 찬밭의 측대로 가실 분은 잠시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플란트 고객, 찬밭의 측대로 가실 분은 잠시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플란트 고객, 찬밭의 측대로 가실 분은 잠시역 10번 출구가 있습니다. 인플란트 고객이의 측대로 가실 분은 잠시역 10번 출구가 있습니다. 이라인은 전역, 찬밭의 측대로 가실 분은 잠시역 10번 출구가 있습니다. 인플란트 고객들은 제한을 통해 차가인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